너흰 갑니다. 왜 금방 끝낼 거라면서? 너 나무들면은 이러냐? 갑니다. 스탠바이. 기업. 왜 금방 끝낼 거라면서? 너 나무들보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. 주토피아에서 뭐든 될 수 있다고. 플래시 플래시 반짝반짝 플래시. 오랜만이야 친구. 나도 왕 반가워요. 있지 플래시 내 친구하고도 인사해. 아 자기야 이름이 뭐였지? 주디 홉스 순경입니다. 이랄만 해요. 내가 하는 일이 딱이죠. 적성에 잘 맞아요. 오늘 방문 하신 네 듣자니 차적 조.. 목적이 네 듣자니 차적.. 뭐죠? 네 듣자니 차적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해서요. 지금 우리가 무척 급하거든요. 잠시만 자동차 번호가 29T.. 뭔가요? 29THD-03 30T.. 2하고.. 9에.. THD-03 T.. H-D-03 H.. D-03 D-0이랑 3 D-0이랑 3 D.. 응 0이랑 3 D.. D.. 0이란? 저기 플래시, 농담 하나 해줄까? 안 돼! 저치, 좋아 낙타가 혹 사희씨, 니에부터 좋아 부터 할게요, 좋아 좋아, 지금 너무 이게 베스트인데 이 더빙이 할게요 안 돼! 좋지 낙타가 혹이 세 개면 뭘까요? 모르겠어 뭐 라고 불러 그 혹이 세 개인 낙타 혹이 세 개인 낙타를 임신부 하 하 하 하 하 완전 웃겨요, 완전 웃겨요 이제 제발 조회나 집중을 저기 어, 잠깐, 잠깐 프리실라 오, 안 돼 왜 그래 플래시 뭐 라고 안 돼 부르게 호기 세 개인 낙타 임신부 됐죠? 정답 이제 다 알았네 호기 세 개인 좀만, 좀만, 좀만 여기 있어 이거 THD 영상 소유주는 바로 툰드라 타운 리무진 서비스 오토톤에 리무진을 탔고 차는 툰드라 타운에 있어 빨리 움직이자고 정말 범계가 됐어 사랑해, 밥 살게 와, 진짜 오케이 와, 나 답답해가지고 와, 답답해 와, 안고 싶었어 와, 너무 안고 싶었어 저는 빨리 이 결과물들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와, 진짜 어렵다 와, 너무 어려워 이제 관람하는 시간 조회 금방 끝날 거라면서? 너 나무들보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주토피아에선 뭐든 될 수 있다고 플래시 플래시 반짝반짝 플래시 오랜만이야, 친구 나도 왕 반가워요 이치 플래시 내 친구하고도 인사해 아, 자기야 이름이 뭐였지? 음, 주디 홉스 순경입니다 이랄만 해요 내가 하는 일이 딱이죠 적성에 잘 맞아 요 오늘 방문 하신 네, 듣자니 차적 조 목적이 네, 듣자니 차적 뭐죠? 네, 듣자니 차적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해서요 지금 우리가 무척 급하거든요 잠시만 자동차 번호가 뭔가요 2곳 THD 03 2하고 9에 THD 03 T HD03 HD03 D0이랑 3 D0이랑 3 0이랑 3 저기 플래시 농담 하나 해줄까? 안 돼 안 돼 저치 낙타가 호기 3개면 뭘까요? 모르겠어 뭐라고 불러? 그 호기 3개인 낙타를 임신부 하 하 하 하 와 완전 웃겨요 완전 웃겨 이제 제발 조회나 집중을 저기 잠깐 프리실라 오 안 돼 왜 그래? 플래시 뭐 라고 안 돼 부르게 호기 3개 낙타 임신부 됐죠? 정답 이제 다 알았네 호기 3개인 여기 있어 네 네 네 뿔뿔뿔뿔뿔뿔뿔뿔뿔뿔뿔뿔 야 이거 진짜 완벽하다. 대박이다. 우리 신라. 왜 그래? 우리 신라.